제가 사는 그 동네에 그 마트가 있는데요. 가끔 그 제가 그 배달을 시킬 일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그 물건을 그 배달을 시키면 그 기사분이 그 두 분이 그 교대로 배달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분이 엄청 그 친절히 그 몸에 뵌 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저 마트 사장 참 그 인복이 있구나. 직원이 그 힘든 배달 일을 하면서도 또 고객 집 앞에서까지 그 미소를 또 잃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내공이라면 이거 그냥 또 쉽게 그 터득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결국 마트 그 돈 벌어주는 그 직원인 셈이죠.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날 가만히 있어보자. 관상학에서 말하는 것과 그 비교를 좀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배달기사분 그 관상이 관상학에서 그 말하는 그 부자관상인지 그 관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저는 그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그 기사분 아마 머지않아 그 독립에서 직접 그 큰 그 마트를 차리고도 남을 그런 그 임박한 재물운이 제 눈에 보인 겁니다. 돈복 있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그 항목을 다 충족시킬 그런 그 관상을 지녔더라고요.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게 생기게 됩니다. 관상이 오늘 그 이끄는 건지 아니면 그 저런 그 힘든 일에도 스스로 그 자가 충전하듯이 그 기사분이 그 지니고 있는 그 심리적인 그런 그 긍정의 힘이 좋은 그 원두를 또 불러들이는 것인지 그런데 한 가지 그 분명한 것은 그 크게 그 재물복을 누리고 또 큰 그 문서부자로 또 떵떵거리고 그 살 수 있는 그런 관상으로 제 눈에 그 딱 들어왔다는 것이죠. 저도 그 일종의 그 직업병인가 봅니다. 사람을 그냥 좀 신경 써서 보면 그 상대방의 그 재물복이 딱 그 눈에 보이니 말입니다. 참고로 또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저는 그 재물관상도 아니고요. 부자관상도 아니고요. 제 사주는 또 재물사주도 아닙니다. 저는 그 명예를 쫓아야 그나마 그 재복을 평탄하게 누릴 수 있는 또 만약에 그 제가 돈돈하고 그 돈을 밝히게 되면 그 망하는 그런 사주거든요. 심산유국에서 그 돌을 닦고 앉아있어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요. 중사주라고 그 예전에 그 제 사주를 봐주시던 그 스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오늘 제가 그 꼭 해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 사람이 그 땀이 그 날랑말랑할 때 그때 그 후덥지근한 게 그 밀려들면서 참 그 괴로운 거지. 막상 또 땀이 그 비오듯 또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그 오히려 또 무화지경이 됩니다. 무슨 일이든지 또 그 순간 열심히 또 송골송골 그 땀 흘려가면서 또 하게 돼요. 일종의 그 감정적인 그 정화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. 또 일도 그 속도감까지 붙게 됩니다. 일을 그 즐기면서 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. 아마 그 마라톤 선수들이 그 4점 지나면서 느끼는 그런 좀 쾌감? 그런 그 희열이 아닐까 싶어져요. 결국 그 친절한 그 기사분도 그런 걸 그 즐기는 게 아닌가 싶어진다는 것이죠. 우리가 또 무슨 일을 또 이것 아니면 그 안되라고 하는 그런 그 죽으림을 다해서 그 할 필요는 있어요. 어차피 그 똑같이 그 지나가는 그 시간이라면요. 그 편이 그 훨씬 그 낫다는 겁니다.